네 저랑 대기 한번 하시면 아 좋습니다 무슨 내기로 할까요? 간단하게 PD님도 있고 하시니까 치킨 내기로 오케이 치킨 내기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갑시다 근데 고을 진짜 많이 던져요 저는 어깨 풀리려면 덜 풀린 상태인데도 이 정도면 126킬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와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아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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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이야 재구가 되니까 확실히 좋아 자세도 좋고 근데 아쉬운게 약간 아직 변화구가 없다는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정도면 뭐 아이야 나이스 아이야 나이스 근데 저렇게 세게 던지는데 몇개를 던질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나이스 좋아 아이스 좋아 나이스 아참 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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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좋아 위협적이야 공이 소리가 소리가 일단 속 소리 들리는데 아주 위협적이야 일단 쓰리 볼 쫄깃 순 heart Ed ube 패na고 패나고 나이사 못하겠다. 나이스! 승아 맞힐 리는 없겠지. 사고는 별로 없습니다. 고마워! 나. 나. 다 죽어 다 죽는 단박이야 괜찮네 대단했어 완전 투어 와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생각보다 공이 빨라가지고 이게 안 맞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장신의 공은 처음 쳐봅니다 어 큰일 났다 괜찮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 아깝다 하하하하 좋다 말아라 이거 가봅시다 한번 아울 아울 와 잘 맞았다 완전 가운데를 몰렸어 마지막 라스트 와 와 이거 맞으면 작살나겠네 하하하하 원스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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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종료 우리 깜부부터 이렇게 해서 뺏든가 하하하하 축하합니다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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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